오늘 제가 어제 방종하고 어제 제가 6시 좀 넘어서 방종했죠 방종하고 나서 삼겹살집 갔어요 삼겹살 먹고 식당 가서 먹고 돌아올 때 봤는데 청라에 청라에 차가 맨 끝차선 있잖아요 인도랑 도보 연석 바로 옆 차선 3차선 거기에 차가 줄줄이 다 서있는거야 찍었어 이런 광경 처음이라서 보통 이제 저 코로나 때 주사 맞으려고 예방접종하려고 차 늘어서 있는거 그거 보고 나서 아시아드 주경기장 그쪽 테두리에 차 쫙 줄줄이 서있는거 그거 보고 이후로 처음으로 청라에 이렇게 차가 줄줄이 서있길래 무슨 날인가 했었다 근데 최근에 주차장 이슈 때문에 어제 오쇼에서 다뤘던 예 주차장에서 살자기도 하려고 했던 그 사람 때문에 어 출근길이었어 거기다가 우리가 출발했던 시간이 식당으로 출발했던 시간이 7시였어 우리가 9시에 돌아오는데 와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 아 현재 지금 서툼나 서툼나 상황인데요 아 정말 주정차가 엄청나게 늘어선 듯한 이 모습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어 최근에 전기차 폭발사고가 한번 있었죠 벤츠 그리고 한번 더 예 며칠 안가서 아파트 주민도 아닌 사람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마이바흐도 아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건 마이바흐 개조한 어떤 차량을 가지고 와서 혼자서 살자 기도를 하는 바람에 다행히도 경찰 분들 오셔가지고 잘 마무리를 하고 예 뭐 지금 중환자체를 실려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다들 불안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쭉 늘어놓은 사랑 상황이고 쭉 이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아 재연장 아 현재 호름 추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확인하겠습니다 놀랐어 완전 놀랐어 응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저 아파트 한 동이겠지 해당 주차장 아파트 한 동 거기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다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주차를 해놓은 거야 자기차 찾으러 가려고 하면은 아침에 보통 엘베 딱 누르고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누르고 B123 아무튼 뭐 누르고 자기차 찾아가가지고 타고 출근하면 그만인데 이거 밖에 나가가지고 야외 1층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차 자기 차 있는 데까지 기억해놓고 있다가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어 아파트 주민도 아닌 놈이 그랬다고 하니까 어저께 그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나도 속으로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 저런 인간이 있지 응 아니 스스로가 인생이 살다가 괴로우면 그래 국가에서는 그거 자체를 막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막는다고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그렇게 뭐 감시하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뭐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긴 해 어 처벌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러면은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잘 정리를 하고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도 멀리 여행을 떠날 때도 집에 집 정리 잘 해놓고 빨래도 개놓고 이렇게 뭔가 정리 딱 해놓고 갈 거 아니야 떠날 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텐데 인생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자기가 살고 있지도 않은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살자기도 하겠다고 번개탄 피우고 그 차에서 차 연소되면서 막 이제 막 유독가스 막 나오고 물론 스프링쿨러 빨리 작동했고 또 최근에 전기차 폭발 사고로 엄청 큰 피해를 받았던 옆 아파트의 사례 때문에 이게 다들 관리 소장 뭐 이렇게 아파트 관리 하시는 응 뭐라 관리 뭐라 그러지 관리 소장 관리 소장 말고 관리 관리인분들 관리인분들도 전부 다 촉각을 그 아주 예민하게 어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 신고하고 뭐 소방차 소방차 신고해가지고 빨리 출동해가지고 불 끄고 그 차만 피해받고 어 해당 차만 타버리고 잘 끝났단 말이야 끝났는데 저게 뭔 짓이냐고 그 아파트에 사는 자기랑 전혀 연관도 없는 그 주민들한테 뭔 잘못이야 저게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그런 것도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그 아파트 입주 차량이 등록이 된 차가 아니었어요 입주 차량도 아니래잖아 음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입주 차량이 아니지만 세컨카 할 수도 있지 어 아파트 주민인데 등록을 안 해놓은 차일 수도 있는 거지 아파트 주민일 수도 있겠네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졸라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그 그 그 사상 그 그 이해가 안가 다 존대 마인드 내가 이런 걸로 충격받았었던 사회면에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그 블랙박스 보신 분들은 계실 거야 신호를 받고 서있고 차량이 이렇게 다 서있는데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엄청 큰 레미콘 차량 같은 게 그 앞을 싹 다 무슨 볼링핀치듯이 싹 이렇게 밀어버려가지고 거기서 뭐 바이크 오토바이 타고 계시던 분 돌아가시고 배달원분들도 돌아가시고 뭐 차 개작살나고 근데 안주머니에서 유서가 발견되고 어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 자기가 살기 족같으니까 나 혼자 갈 수 없지 다 데려가려고 하는 그 진짜 이해 안가는 사이코패스 마인드 자기 인생이 안 풀린 거는 자기 때문이지 남 때문이 아닌데 남 탓하면서 남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나 너무 무섭다 이거야 테러나 다름없는 거잖아 그게 그 주차가 돼있는 거 있죠 그거는 처음에 전기차 화재때문에 거기 주차장을 못 써가지고 되는 아 그게 이제 합쳐진 거네 그러면 아 그러면 저 차량들은 1차적인 그 전기차 저것 때문에 아 그렇구만 어 이번 사건이랑은 그럼 관련 없는 거네 저기 서있는 것들은 음 야 저렇게 많아 근데 이거 때문에 또 논란이 돼 이게 이거 때문에 왜 또 논란이 돼요 길거리 주차를 계속해가지고 길거리 주차를 계속해 놓으니까 교통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 위험도 있어 왜냐면은 지금 이런 자리 어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자리 같은 경우도 예? 인턴도 그렇고 어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막고 있으니 차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만약에 사고 나면은 또 어떡할 거냐 이거지 아 아 진짜 몇 명이 피해보는 거야 어? 오늘부터 청소 끝나서 들어갈 수 있다고? 아 오늘부터 다 청소 끝나서 들어갈 수 있다고? 다행이네 나 인도 쪽에 차들이 빽빽하게 다 들어서 있어갖고 진풍경이었다니까 내 입장에서 와 뭐지 그런 인간들한테 근데 살자기도 하는데 억울해서 나만 죽기는 싫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잘 못 걸리면 찰나의 순간에 그들이랑 가까워지기라도 하면 죽는 거잖아 그냥 그게 너무 무서운 거 같아 음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그냥 죽는 거잖아 이유 없이 죽는 거 그게 너무 무서운 거 같아 음 지금 반대편까지 차가 있었잖아요 음 거기는 이제 그 두 번째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와 음 음 음 여기서 또 뽑은 게 뭐냐면요 음 거기 두 번째 거기 그 번개탄 어 거기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정상 가동을 했대요 어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건이랑 엮어서 악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해놓은 거라고 악용하려는 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건을 빌미로 지금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단속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 불법 주차 단속을 안 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악용해가지고 대놓는 거예요 아 그니까 이번 아니 잠깐만 이해 안 가네 네 이번 번개탄 사고 네 로 인해서 네 어 거기는 빨리 청소 끝내고 거기는 정상 가동 됐잖아 주차장이 거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 그 사건을 빌미로 이제 그 아파트 앞에다가도 주차를 해놓는 거예요 그 사건을 빌미로 그 아파트 앞에다 주차를 해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아니까 그게 뭔 상관이야 단속이라니? 무슨 단속 뭔 소리야? 불법 주차 단속 불법 주차 단속 지금 대략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 사건 사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 혼란을 틈타 불법 주차하려고 자기가 살고 있지도 않은 아파트에 주차장에 주차하는 인간들이 있었다 아 근데 오히려 더 빡세져야 되지 않나? 이번 그 연탄 피운 거? 그거는? 오히려 더 빡세게 해야 되지 않나? 주민인지 아닌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삼풍 백화점 그 짤? 이거? 삼풍 백화점 무너졌을 때 이 아줌마? 이 아줌마? 음 음 붕괴로 인해 그 아줌마가 죽었다고 진짜 저런 찰나의 순간에 사진이 저렇게 찍히냐 밥 왔다 야 네 온 지 지금 10분 지났어요 10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청라에도 코스트코 생긴다고? 난 코스트코 보다는 저기 그 스타필드가 기대돼 청라 스타필드에 들어선대잖아 어 일산에 지금 스타필드 있잖아 파주에도 생긴대 파주에도 파주에도 조그만 스타필드 생긴대 규모가 진짜 큰 데가 이제 일산인데 맞지? 오양 아 하남도 진짜 크지 스타필드 음 음 공사하다가 사람이 죽었다고 공사 중지된 상태라고 스타필드 음 저 스타필드 짓고 있는데 거기 부근에 이제 그 내가 자주 가는 한식 뷔펫집 그 대가라고 있는데 음 공사 인부들은 다 거기 가서 밥 먹는단 말이야 거기가 진짜 연예인 밥 차던 곳이고 그 셰프가 차린 한식 뷔펫집인데 너무 맛이 괜찮아갖고 여기저기 소문나가지고 주말 막 점심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막 미어 터져 일반인들도 많이 가다보니까 거기 주식이야? 어? 여 아어 그래그래그래그래 어 그래서 거기 이제 줄 서서 아 줄 설 정도는 아니고 약간 뒤로 왔을 때 진짜 줄 설 정도는 아니고 그 아무튼 거기서 아 이거 이제 낮추면 돼 어 어 음 음 왜 햄버거 하나냐고? 원래 이렇게 먹으면 돼 이게 나만의 꿀조합 세트인데 어 이게 나만의 꿀조합 세트 이게 나만의 꿀조합 세트 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리면 되지 자막을 내가 이거 자주 먹으니까 약간 바이럴 돼갖고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게 저렇게 맛있다고? 먹어봐야지 먹었는데 어때요? 괜찮죠? 롯데리아 끄는 롯데리아랑 맥날 끄는 이유를 알겠지 맛있어 맛있긴 해 음 그래서 내가 세트로 안 시키는 거야 감티 맛 없어서 감티는 롯데리아에서도 안 시키고 맥날에서도 안 시켜 나는 딜리버리는 무조건 나는 세트 메뉴 변경해 응 감티는 매장에서만 먹어야 돼 배달오면서 식잖아 응 나도 그 흐물흐물해지는 게 너무 싫어 나는 햄버거랑 딱 이거만 시켜 음료수도 집에 많으니까 음료수도 집에 많으니까 굳이굳이라는 생각이 들어 올림픽이다 올림픽 올림픽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후 꾸덕꾸덕해 어우 맛있다 아허 맛있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 네 태무에서 10,000원 밖에 안해요 잘 샀죠 만원에 어떻게 이런 옷을 사 아 실제로 입어보면 질이 좋아 싸구려 같지 않아 재단이 나쁘지 않아 재질이 그치 태까리 해가지고 이거 보세 옷집에서 사면 적어도 2만 얼마 그렇게 나오지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다 와 와 음 음 음 음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컵라면 네 컵라면 저거 뭐지 그 전자랑 이제 데워먹는 컵라면 아 수누추 수누추라면 그 말고 없어 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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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레인지에 데워먹자 열라면 전자레인지에 데워먹자 오케이 음 어우 너무 맛있다 음 음 으 으 으 으 느끼한거 먹고 매운거 먹지 안질리냐고 프랭크 버거 지금 아홉번짼데 안질려 늘 짜릿해 늘 새로워 흠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잘생겼단 말은 안지겹냐 잘생겼단 말은 좀 지겹네요 흠 음 Hoo 흠 흠 흫 흠 흠 흠 흠 흠 흠 칼국수 라면은 들고 먹어야겠다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서 먹을 필요 없지 이렇게 라면은 아니 나는 태무나 알리에서는 먹을 거 안 시켜요 몸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어 어휴 좋다 생각보다 많이 안 먹는다고? 햄버거 하나에다가 오징어링 5개에다가 지금 라면을 하나 먹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먹는다고? 흠흠 졸라 먹는건데? 엄청 먹는건데? 0도 좀 모이면 틀어드릴게요 흠흠 흠 흠흠 졸라 흠흠 졸라 흠흠 졸라 흠흠 졸라 흠흠 졸라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야 이거 승용차를 타고 넘어 들이받고 달아났던 해 발견됐습니다 영두의 집 하얀색 1톤 트럭이 중앙 차선을 지나 내달리더니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다시 승용차를 타고 넘어 재활용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재활용 트럭을 넘어 재활용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재활용 트럭을 넘어 어 이거 바이크 BMW 바이크네 아 아니구나 할리 같은데 할리 할리네 할리 재활용 트럭은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고가 난 것은 지난 3일 오후 1시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50살 안모 경사가 가슴 등을 크게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 등 7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56살 황 모시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달아났는데 하루만에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맺 숨진 칩 아휴 내가 저거 보고 좀 놀랬지 어 보통은 사람을 해야 할 목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날붙이 어 그런 것들인데 보통 그런 걸 택하는데 아니면 방화를 한다든지 근데 이게 또 트럭이 돼버리면은 진짜 엄청난 살상 그 무기가 될 거 아니야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인도 쪽으로 그냥 싹 밀어버렸다고 생각해봐 어 많이 매워보입니다 자막 붙이고 다 된 거야 이거? 네 바로 된 거야? 띠용 자막 지옥 버려 네 나 이 김치 말고 다른 김치 나박이 어 나박 김치 나박 김치 나박 김치 너 저 김치 왜 먹어? 네? 너도 라임 먹게? 네 와 잘 먹네? 너도 지금 햄버거 하나에다가 저기 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오오 웬일로 도끼를 드세요? 도끼요? 응 도끼를 드세요 국물 좀 드세요 어 아 그냥 통으로 줘 통으로 그거 나밖에 안 먹는 김치니까 그거 맞는데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아밥 김치 사랑 당첨 뺏 homes 나는 너ев 야라 몸 요 banks appar 정도 거기 식당같은데 가면 동치미 나오잖아 나 그거 리필을 다섯번 여섯번에 먹어 나중에는 포기하시고 종업원분이 졸라 큰 그릇이 뒤지라고 먹고 뒤지라고 양은냄비 막 그런 묵같은거 떠주는 그런 큰데에다가 나를 위해서 따로 그냥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예 주셔 자주가는 단골집은 애초에 동치미 큰데다 줘 그러면서 씩 웃어 떠오셨네 이러면서 왜냐면은 나는 그렇게 챙겨주면 미친듯이 시켜먹으니까 남기더라도 이 메뉴 저 메뉴 다 시켜먹거든 이러면 진짜 깜짝이야 어디를 다 마셔던 아, 이거 왜 이렇게 맵냐. 어, 매워. 물을 드세요, 물을. 어, 매워. 그게 물이구나. 흐으... 아, 나는... 바로 건져 먹는다면 별로 안 좋아해. 한 번... 국물에서 빼갖고 물기 조금 쫙 빼갖고 꼬들꼬들하게 딱, 식혀가지고 멍... 쭉 빨아먹는 걸 좋아하는데 아, 컵라면은.. 이게 좀 그렇지. 뭔지 알지? 이렇게 하면 국물 튀어. 아 맛있다 나박김치에다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안 하는 햇살 하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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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ㅏㅏㅏ 하ㅏㅏ 후.. 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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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소시가 예진 ㅇ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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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이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니까 이빨이 정실못 차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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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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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흠 아으 어허 어허 흐흐흐흐 흐헣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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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으아... 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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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더 먹으면 죄악을 저지르는 것 같아서 그만 먹어야겠다 솔직한 말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현미밥 데어가지고 여기다 넣은 다음에 참치킨 하나 딱 해가지고 딱 때려놓고 죽 만들어서 먹고 싶네 그건 공법인데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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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먹으면 그냥 그렇게 먹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안 볼 거야 이미 그렇게 안 보고 계세요 형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저 분들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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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니 그렇게 먹으면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을 거 아이 가져가지마 왜 가져가 이거를 조금 조금 더 밑에 건더기가 있잖아 안에 건더기가 있잖아 이건 가져갈게요 그러면 응 이거 먹으면서 비타민도 빨리 챙겨 먹어야지 흠흠흠 에바야 여러분도 안 돼 안 돼 그렇게 먹으면 진짜 흠흠 나도 양심이 있다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 또 배 꺼지면 나중에 또 다른 거 먹고 말지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안 돼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 혈당 스파이크 치고 개졸릴 걸 방종할지도 몰라 그냥 건더기나 좀 건져 먹고 아냐아냐아냐아냐 에바야 나도 양심 있어 아니 프랭크 버거 슈림프 버거 하나 단품 하나 오징어링 다섯 개 컵라면 하나 나박김치 거기다 밥대로 넣고 참치캔 조그만 거 하나 딱 털어가지고 죽 만들어서 먹는다? 뒤져 그거 뒤져 그거 에바야 아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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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먹어 에바야 진짜 에바야 아니 생각도 안 하게 빨리 국물 먹어버려야지 이미 국물 한 네 모금 먹으니까 이제 줄어버려가지고 못 먹어 이제 끝났어 이제 아 아 아우 잘 먹었다 야 열람 맛있다 처음 어 처음 먹는데 맛있는데 열람 맛있다 젤리 젤리 혈당 갖추는 젤리 빨리 빨리 혈당 개같이 올라갈 거 같아 빨리 음 이걸 미리 먹고 먹어야 돼 아니아니야 먹고 바로 식사 후에 바로 먹는 게 이 예사비 젤리야 그러면 제일 고능이 좋아요? 어 제일 좋아 이거 아휴 아휴 혈당 닦히는 젤리야 이거 혈당 낫추는 젤리야 이거 엘사비 젤리 엘사비 소다 근데 내가 먹은 것들이 혈당을 막 치솟게 만드는 건 아니야 흰쌀밥 먹은 것도 아니고 라면이 조금 이제 그 뭐냐 밀가루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혈당 오르는데 조금 영향을 주긴 하겠지 냄보 같은 경우는 안에 야채도 좀 많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혈당 팍 올려있는 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혈당 뒤지게 올리는 거는 죽 죽이 혈당 미친듯이 올리고 라면 먹고 나서 밥 말아 먹잖아 혈당 개같이 올려 근데 그 혈당이랑 비교도 안 되게끔 그냥 수직 상승하는 혈당 고점 찍을 수 있는 거는 주스야 주스 과당 그 주시같은 데 가가지고 수박주스 큰 거 그런 거 하나 원샷 때리잖아 그때 그냥 혈당이 우아악 하고 그냥 올라가 왜냐면 액체로 돼있고 흡수가 빠르잖아 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 탁 따가지고 손 피 딱 짜면은 그게 찐덕찐덕해질걸 어 그만큼 혈당이 오를걸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최장 계약해 어 그래서 항상 항시 혈당 조심 어 당뇨 조심 진짜로 아 콜라는 지금 그냥 일반 콜라 먹은지 한참 됐어 나는 어 과일도 마찬가지야 과일 당분 개쩌는 과일 있잖아 고당도 어 그 그런 그런 그 수박이나 멜론이나 이런거 먹잖아 그냥 혈당 미친듯이 올라가지 30대 6명 중에 한 명이 당뇨래 어 당뇨 끼가 있대 엄청 이제 위험해지는거지 서구화 된지 얼마 안됐거든 식습관이 어 그니까 진짜 위험한거지 어 나 내 쟤 단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초콜릿 같아 별로 안좋아하거든 초콜릿 과자 먹는거 이런거 어 아 당뇨은 진짜 그 무서운거라서 조심해야돼 혈당 스파이크를 찍으면은 엄청 졸립대 확 찍었다가 확 떨어지니까 고점 찍고 저혈당으로 바로 와버리니까 개같이 졸린대 어 식곤증 이랑 비교도 안될 정도로 그냥 내가 나도 모르게 잠들어버린대 식곤증은 이렇게 아우 졸리다 아우 배불러 아우 졸려 그런 포만감에 의한 졸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러고 있다가 필름 끊기는 것처럼 자버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거지 운전같은거 하다가도 흐흥흥 흥 응 기절해버려 기절해버려 그러니까 무서운거야 어 다행이지 탕으로 안먹어봤지 요아정도 시켜서 먹어보긴 했는데 거기다 넣는게 나는 너무 달아서 못먹겠더라고 그래서 난 요아정 먹어도 그거 먹거든 뭐야 그냥 딸기 청? 그거 하나에다가 어 뭐 견과류 좀 넣어서 먹고 나는 요아정 2만원을 안넘어 한 14,000원 흐흥흥 흐흥 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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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먹고 대체당이라서 혈당 안올라 식이섬이 많아가지고 바로 똑나오고 최고의 슈퍼푸드 토마토 음 음 음 음 아 잘 참았다 아까 밥 말고 거기다가 음 제일 조그만 그 참치캔 있잖아 나는 컵라면 먹고 나 요즘 컵라면이 너무 맛있게 나와 컵라면 에다가 그거 할때도 뜨거운 물 팔팔 끓는거 딱 넣은 다음에 닫아가지고 그 상태로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어 그래서 3분 딱 돌려 그러면은 면에 국물이 국물이 쫙 스며들고 꼬들꼬들해지거든 음 윤기 자르르 흐르면서 면 색깔 자체가 약간 노르스름한게 아예 붉어져 어 주황색으로 변해 어 그 상태에서 꼬들꼬들하면 싹 먹고 나면은 건더기랑 이제 국물이랑 있어 거기다가 밥을 하나 탁 때려 넣어 음 거기다가 막 말어 그 상태에서 진짜 제일 조그만 그 참치캔 하나 그냥 그대로 이렇게 흔들어 팍 넣고 나서 휘휘 져 그렇게 해서 먹잖아 그러면은 진짜 국밥 부럽지 않아 음 참치캔 별로 같잖아 진짜 참치캔 들어가면은 미친다니까 어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같은 거 있잖아 그 편의점에서만 파는 그 컵라면 거기다가 내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밥 넣고 참치 이제 탁 넣고 나서 비벼갖고 약간 걸쭉해지거든 그거 먹으면 그게 바로 그냥 저 뭐냐 뭐라 그러지 그 양은냄비에다 이렇게 끓이 그 찌개 말고도 저거 하는 거 짜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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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짜글이 흫 참치찌개 짜글이 맛이 나 거기 그거 이상은 안하지 이제 나보다 더 심한 미친 돼지들은 이 크레이지 피그들은 저 저 의성 그 마늘 햄 이런 거 하나 또 사갖고 그거 돌린 다음에 라면에다가 뽑아갖고 그 햄 이렇게 긴 거 있잖아 그거 넣어 가위로 조져 졸라 조져 어 그렇게 해가지고 비벼갖고 또 먹어 미친놈이지 미친놈이지 미친돼지지 그건 뒤져 그건 뒤져 진짜 어 아이 간만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졸리진 않고 흠흠흠흠 방송해야지 방송하고 오늘 오늘 뭘 해야 되지 별풍선은 왜이래 잠깐만 무슨 별풍선은 왜이러냐 별풍선은 왜이러냐 다 잠권냐?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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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니지 흐흐흐흐 아 어떡하냐 아 큰일났네 아 0도 볼까요 10개 안 쌓이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개 쌓였네 이거 보자 그냥 어 어 왜냐면 노래도 잘하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태안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 의외네 어 왜냐면 노래도 잘하고 춤도 내고 오 의외데? 너무 의외데? 발라드 진짜 잘하는 그런 후배 꼽을 줄 알았는데 태양을 꼽았네 음 음 이승철이 인정한 태양 아니야 뭔가 인성적으로 뭔가 그리고 또 막 성숙하고 어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 옛날에 항상 범수라 그랬다고 어 아 진짜 지죽박죽 생선 무리같이 꾸득꾸득 거려요 저는 확실히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내 지경을 하는 거죠 제가 그 분야 탑이거든요 앉으시죠 이제 진짜 뭔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뭐야 이게? 잘하네 잘하네 라무? 이게 왜 나오는 거죠? 이걸 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왜 나오는 거죠? 하하 하하 씨 500원씩 아주 영도를 알뜰살뜰하게 잘 담았네 5초짜리로 재미를 주기가 쉽지 않지 어 어 보기 좋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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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많았지 불과 십몇 년 전인데 낭만이 있었다 약간 옛날 무도 보면 그런 거 있어 그 당시 서울 시민들 서울에 흐르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기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 무한도전이 한창 잘될 때가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었을 때인데 제때 좋았지 흠 엉덩이를 터는 거거든요 스태키 그래서 일단 오오오오오 아냐아냐 그거 뭐야 이거 뭐야 음 쏟 갔나 쏟 갔나 검은신화 50 그거 벌써 20일 날 드디어 출시돼요 야 근데 50은 그래픽도 좋고 스타일리시하고 좋던데 왜 하필 소울라이크야 나 소울라이크가 너무 싫어 또 여러 기믹들이 나오고 또 이제 새로운 방식 같은 게 추가돼가지고 더 복잡해질 것 같아 게임이 어 두 번만 님 감사합니다 뵐게 두 번만 님 감사합니다 난 소울라이크 게임이 너무 싫어 토할 것 같아 어 난 소울라이크가 너무 싫어 소울라이크야 딱 봐도 꽂 Eli 아이고 우리 두 번만 님이 1,000개를 헤헤헤헤 헤헤헿 네 앤헿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옆에서 안 나오다가 1,000개 나오니까 애교가 좀 늘었네요 네 아이 귀여워 마이클 잭슨 소울라이크 아 유어 위너 이렇게 좀 했냐고 보니까 지금 OTT 볼 게 두 가지나 있어서 너무 좋지 않아? 유어 위너랑 유어 아너랑 폭군이랑 폭군은 아예 안 봤는데 유어 아너 나 케이기 됐네 마을과 거리가 꽤 있던 인적이 드문 도로였고 그곳에는 가로등조차 없는 어둠도로였습니다 안동 오토바이 귀신 안동 오토바이 귀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흐흐흐흐흐흐흐 뭐 이즈 흐흐흐흐흐흐흐흑 천개 고마워 아 그럼 냄새먹는 것도 어후 야 이거 왜 자꾸나와 말을 못하겠어 저게 귀신이야? 저게 귀신이야? 그냥 논두렁 앞에서 바이크 보고 놀란 사람이지 귀신 아니야 귀신을 보면 어어어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동안 살면서 가치체계가 확 바뀌어버리는 귀신은 없다고 믿었었는데 본 적도 없고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은 살면서 한 번쯤은 다 한단 말이지 여러 번 거듭됐던 생각 중에 결국은 귀신은 없다 쪽으로 좁혀진단 말이야 일반인은 귀신은 진짜 귀신같은 거를 이게 뭔가 내 가치체계가 무너지는 거야 그 귀신을 보게 되면 어어 이게 아니야 그냥 최대한 자극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맹수랑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해봐 나를 해칠 수도 있고 나를 해야될 수도 있는 이 맹수랑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때 소리질러 우리 여러분들 내가 산책 가다가 혹은 등산하다가 곰이랑 마주쳤어 반달곰이랑 뭐 굳어버려 귀신은 보면 굳어져 버려 귀신한테 내 존재를 어필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자극을 주기 위해 소리질러? 곰 앞에서 소리질러? 곰 딱 맞닥뜨렸어 딱 이렇게 굳어버리지 이렇게 굳지 귀신 보고 나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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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어어 천하귀신 으아악 맞아? 맞아? 귀신을 보고 사람은 놀랄 그 소리를 못 지른다니까 압도되는 뭔가 그런 공포스러움에 놀라는 게 그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나는 조용히 있는 거야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있던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저거는 귀신이 아니지 아니 그냥 바이크 타고 논밭 쪽으로 이렇게 나도 바이크를 많이 타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밖 투어를 가거나 다른 저 다른 지역 좀 멀리 떠나거나 그러면은 밤에도 밤길에도 바이크 타고 운전할 수가 있어 그러면 저렇게 인적 드문 곳에 바이크 타고 지나갈 수 있지 왜냐하면 국도로만 다니니까 국도로만 다니니까 그냥 가다가 그냥 바이크 보고 놀란 사람이랑 맞닥뜨린 거야 술 취한 사람이랑 맞닥뜨렸거나 귀신이 체크남방을 입고 논밭에서 탈춤 추듯이 이렇게 이게 된다고? 이게 어떻게 귀신이니? 믿기 힘든 광경을 본 제보자는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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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어두운 곳에서 뭔가가 띄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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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고 날까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전방에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는데 놀라게도 그 사람은... 머리가 없긴 뭔 머리가 없어 이게 머리지 어두우니까 화질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어두운 상황에서 저렇게 머리가 없다고 인식을 한다는 거는 그거 사람의 상상력이지 얼굴과 손,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하 씨... 저렇게 화질 안 좋고 빠르게 지나가는 그 잔상? 그 상황에서 뭔 어둡고 해가지고 그게 없대 어? 뭐야 이건 또... 아니 잠깐 잠깐 멈춰 멈추고 아... 그 귀신은 없습니다 예... 저런 잔상을 보고 어? 그림자 없어 어? 손발 없어 이 꼬르? 귀신이야 에헤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지 이제... 님들 여기 고말숙님 나왔던 거 알았습니까? 원래 중학생 시절 본명인 장하늘로 출연했던 고말숙님이 경철에게 당할 예정이었는데 이미 키가 175cm로 피지컬로 경철을 이길 것 같아서 단역으로 밀려났다는 썰이 있습니다 저 별명이야? 음... 쏘까나 저거는 나를 놀래켰잖아 저건 나를 놀래켰잖아 저건 나를 놀래켰잖아 그래픽 쪼가리가 그래픽 데이터가 나를 놀래켰잖아 그래픽 쪼가리가 그래서 그냥 놀라는 거지 아우 귀여워 너무 귀엽다 저 말하는 고양이 최근에 또 다른 거 봤었는데 뭐 이름을 불렀더니 응? 반말하면 안 돼 왜 반말해 이러더라고 사람 말을 알아먹는 건가? 어우... 귀신보다 무서운 건 심혜야 몸이 굳어버린다니까 내 몸이 굳어버린다고 이 심혜 영상을 틀면 내가 말했잖아 내가 심혜... 내가 왜 심혜를 싫어하냐면 엄청나게 깊이 파져있는 이 웅덩이... 거대한... 지구에 거대한 웅덩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전부 물이 차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뭐가 살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너무... 너무 뜨거운거지 어... 와 벨루가 진짜 귀엽다 에엉 펜더우름 소리 띵 으으으으음 으으으으으으으음 후에바오 띵 푸바오 에엉 벨루가 마 ä 고양이 바ㅔ 다시